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이렇습니다. 현충원에서 마주친 한동훈, 이재명, 한 비대위원장, 이 대표. 오늘 현충원에서 조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여야 당대표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각각 뭔가 올해는 우리는 이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오입니다라고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를테면 신년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김경률 위원님이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에게 그 동료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백일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이제 드디어 국민의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배 구원은 한동훈으로 하겠습니다. 한동훈! 한동훈!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청룡의 해, 이 청룡의 힘으로 우리 평화의 위기,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다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함께 힘있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각 정당별로 신년회 하는 모습이었죠. 중앙당사에서 신년회 하는 모습으로 각각 각오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원을 각각 찾았는데요. 만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동선이 겹친 거죠, 거기에서는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로 따라가주겠습니다. 대공만 canned 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마주친 겁니다. 현충원 안에서 일정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조우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정도의 인사를 하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요. 오늘 두 정당의 지도부 일정을 좀 비교해 볼까요? 화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 좀 보시면요. 우선 국립서울천충원의 모습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전체적으로 참배를 한 다음에 전직 대통령들 이승만, 박정희, 김영상, 김대중 전 대통령들 묘역을 참배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조금 달라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여기 한 분만 참배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신년 연설을 했죠. 그 내용을 좀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동료 시민과 공동체 지키고 미래 준비해 나갈 것.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은 오늘도 썼네요. 요즘에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단단한 하나가 될 것. 뭔가 통합을 강조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각오를 또 다졌습니다. 오늘 여야 현역 국회의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네 분의 전직 대통령 묘역을 다 참배했는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다녀가셨는데 글쎄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처음 정을 초하루를 맞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요소를 다 참배하는 게 맞았을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민주당 대표는 사실 봉화마을 김해로 내려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취임 첫 해가 아니면 그냥 김해로 내려가서 봉화마을 참배를 하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양산에 계시잖아요. 평산마을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김해로 내려갔고. 일정상 약간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었다. 네. 그리고 평산마을도 사실은 당일로 만나 뵙고 올라오는 걸로 사실 계획을 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일정 협의가 잘 안 됐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덕도 내일 또 방문을 하겠습니다만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는 것은 우리가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가덕도 신공항 예정대로 추진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예정대로 건설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일정상 그런 상황이 됐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서울현축원을 방문하면서 다른 전직 대통령이 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한 게 혹시 지지층, 특히 호남분들에게 힘을 좀 주세요, 결집해 주세요, 약간 이런 의도는 없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 신년사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 좀 다시 한번 불러와서 보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최용두 국민의힘위원 나와 계신데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오늘도 썼고요. 자주 써요, 최근에. 그런데 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전부터 법무부 장관 때부터 바로 이야기했던 대목입니다. 여의도 사람들은 여의도 문법과 여의도 사투리를 쓰는데 완전히 새로운 문법과 새로운 의의를 쓰는 것이죠. 그동안 민중이랄까 또는 국민이랄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투적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동료 시민이라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침식에서도 자주 썼던 용어인데 시민들의 연대와 동료의식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사실은 선진국에, 선진 민주주의국에서 자주 쓰는 용어죠. 마이 펠로우 시티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민이라는 걸 통해 시민들과의 연대, 또 미래,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정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한동훈 비대위가 우리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면서 정당의 혁신, 또 여의도의 정치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그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취임사 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신나는 성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시느냐. 물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70년대생에 또 그런 감수성도 묻어있고 동등한 시민들 간의 연대, 또 그런 연대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의 미래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 민중 또는 이렇게 해서 종종 정치적 이분법, 여의도 문법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미래, 동료, 연대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마주한 미정유의 이런 시련들, 이런 도전들을 함께 극복하자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의유와 문법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동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떤 같은 조직에 속해 있거나 뜻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에게 주로 동료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굳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는 것은 혹시 그 동료 시민에는 혹시 지지층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지층이 아니신 분은 빠지는 겁니까. 보통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동지라는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표현이 또 동지. 그렇죠. 동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치로 선점되어 있는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는 다른 것이죠. 동료. 동등한 수평적 관계, 연대, 미래, 책임, 공동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성이 된 것이죠. 그만큼 수평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역사와 장소를 뛰어넘는 새로운 문법과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정치인들이 저런 자리에 가면 국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약간 다르게 동료 시민 이런 표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드렸는데 첫 주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연속해서 화면 그리고 이 영상으로도 전해드렸는데 다음은 어떤 지지율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두 인물이 등장해요. 우선 첫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료인데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선주자 선호도입니다. 이게 벌써부터 이런 거 언론들 통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공개된 자료는 이겁니다. 이게 한국갤럽 조사 나온 건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4% 이재명 대표가 22% 굉장히 근접하죠. 5차 범인의 두 지도부가 다 들어가 있는데 24대 22.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짝 앞선 결과인데요. 그럼요. 앞서서 이게 시차를 둔 조사가 있어요. 시계열자료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몇 달 동안 조사한 내용을 한 번에 지금 담았는데 이재명 대표 보시면 12%부터 시작해서 14 정도 가다가 최근에 한 이렇게 이렇게 19, 22, 21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비슷한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작년 9월이면 법무장관 시절이거든요. 그때부터 한 10%대 가다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가면서 24로 약간 역전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자, 이건데 배종창 소장님. 네. 여론조사 논석이 또 전공 나왔는데 이번 이 결과 오늘 나온 24대 22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프를 계속 좀 보여주시면. 또 시계열을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시계열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 말고 시계열 자료 보여주세요. 가장 최근에 24대 22가 된 것이 자체 조사 아닙니다. 중앙일보가 한국 갤럽에 의뢰한 것이고 바로 직전에 이재명 19, 한동훈 16일 때까지가 자체 조사였어요. 갤럽의 자체 조사죠.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 얘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국민의힘 관점에서 볼 때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무엇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냐면 윤석열, 이재명 프레임이 아니다. 대결구동 아니다. 봐라, 한동훈, 이재명이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에이 무슨 소리 그런 시도를 해요. 그래서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 저러면 아니 그럼 조사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앞서든지요. 지금 뒤지잖아요. 오차범위 내지만. 오차범위 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최형두 의원이 짚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동료 시민이 뭐냐면 확장 전략이에요. 일단 언론의 관심부터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미 현역 의원이 이해식 의원, 최형두 의원, 두 분 다 기라산 같은 의원이죠. 두 분의 경우에는 인지도를 높여야 돼요. 무조건. 아니, NBA를 나오면 인지도가 높아지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등장하자마자 모비딕을 얘기했어요. 뭐야, 모비딕이. 그다음에 최수종, 뭐야. 그런데 사극은 최수종의 것. 연기대상을 결국 받았어요. 갑자기 또 무슨 연기대상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아니. 왜냐하면 고려그란전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료 시민이 뭐냐. 아니, 자꾸 동료를 포섭하는 겁니다. 누가 시민이 물어보면 동료 시민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다 참배한 것도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봉합말도 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연을 확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나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결이다. 이 구도의 전략이죠.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 정기남 교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인데 일단 시계열 자료 말고 오늘 나온 자료.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24대 22예요, 지금. 이거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단순한 기대가 반영된 걸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조금 긴장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겁니까?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범 효과,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컨벤진 효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짝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전히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보수 후보 층, 이른바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등등 있잖아요. 보수 후보 층의 총합이 또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야권 후보 층의 지지층의 총합이 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의 총합. 그런데 결국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보수 성향의 지지층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가 한동훈 후보로 쏠리면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쪽으로 다 몰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컨벤션 효과 플러스, 지지층의 결집 효과의 일정 부분 반영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러나 어찌 됐든 여론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의 어떤 수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어쨌든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눈에 띄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여론조사 지형으로만 본다면 다소 횡보합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화면에 좀 떠볼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당대표로서의 무언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 지형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면 반성의 지점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약간은 한동훈 위원장의 반짝 효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지금 보합 어떤 상황. 이게 결합돼서 그래프가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올라가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추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대 진영의 어떤 지지도의 어떤 추이만 놓고 보고 있을 거냐. 뭔가 당대표로서의 본인의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발휘해 줌으로 인해서 자력으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한국갤럽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이거는 지난달이죠.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이 새해 1월 초에도 어떤 모습들을 보고 또 조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1월 초나 중순 중에도 비슷한 어떤 조사가 있을 텐데. 그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것도 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일단 저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다음 준비된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오늘 새해 1월 1일 그리고 내일 1월 2일 이틀간의 어떤 일정을 좀 비교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서울국립천축원 참배. 아까 영상으로 확인해 드렸죠. 이겁니다. 그리고요. 내일입니다. 내일은 대전천축원을 갑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그리고 이어서 대구에서 신년인사회를 갔습니다. 충청권 그다음에 TK지역을 가는 거예요. 특히 대구를 갑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일정이 역시 현충원 참배 있었죠. 그리고요. 오후에 봉화마을로 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지금쯤 아마 이루어졌겠죠. 지금 내려갔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부산과 양산을 각각 방문해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고요.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예정입니다. 약간 결이 다른 새해 첫날 일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요. 정혁진 변호사.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좁혀 보면 내일이 사실 이 일인지가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대전을 들렀다 대구로 갑니다. 대구예요. 대구. 국민의힘에게 대구는 그냥 단순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장관 시절 지난 11월에 대구를 가서 대단한 환대를 받았거든요. 내일 또 대구를 갑니다. 왜 대구입니까? 사실 첫 일정을 대구로 간 셈인데. 일단은 현충원부터 갔다고 봐야죠. 오늘 서울 현충원. 그다음에 내일도 현충원을 가는 거 아니에요. 대전 현충원. 대전 현충원. 대전 현충원까지 간 김에 대전시당 방문한 건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건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럼 여기서 경부선을 탈 거냐 호남선을 탈 거냐. 선택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를 갈 수도 있지만 광주를 가서 거기도 묘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그 다음 일정을 보면 내일은 2일인데 3일에는 대통령 일정이 있으니까. 신년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4일에 어딜 가냐면 4일에 광주를 가요. 4일에 잡혀 있군요. 그러니까 광주를 먼저 갈까 대전을 먼저 갈까. 저 같아도 대구를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대구 갔을 때 환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장관일 때 가는 거하고 정치인 비대위원장일 때 가는 거는 좀 입장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광주는 제 생각에는 길을 좀 뺏기는 그런 장소이고. 길을 뺏겨요? 대구는 아니 여당 입장에서는 길을 받는 장소잖아요. 대구에 가면 길을 받지만 광주,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방문하면 아무래도 신경도 많이 쓰고. 긴장하게 되고. 긴장한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렇게 대구보다는 조금 적대적일 수도 있고. 그렇게 환대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뛰어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정치 막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대구에 가서 정치적 지지 호응을 갖다가 충분히 받아가지고 길을 듬뿍 받은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3일에 대통령도 만나고 4일에 광주 가서 광주 민주 묘지도 참배하고.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그럴 듯해 보이기도 하는데. 최영진 변호사 말씀의 핵심은 일단 새해 첫날부터 기준받자 대구부터 간다 이거예요. 약간 다름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경남도당위원장에서 합니다. 우리 당 사무처에서 이제 도당위원장 신년회를 다 전국 시도를 합니다. 저희 경남은 시빌로 잡혔냈는데 아마 부산나 울산도 그 인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잡을 때 중앙당 사무처랑 도당 사무처가 당대표 참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건 잡을 때는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이었습니다. 또 비대위원장이냐 당시에 선대위원장이냐 이런 언제 등판하느냐 이런 시기를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있기 그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김기현 대표 체제 때 잡힌 일정이란 거네요. 아니요. 그것도 김기현 대표 체제 때 그전에 물러나셨고. 어쨌든 신년에 우리 중앙당에서 전국 시도당과 함께 도당, 시당 신년 인사회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저희도 중앙당과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된 것이고 대전, 대구는 처음에 잡힌 것이겠죠. 우선 대전은 신년에 오고 나면 바로 대전현충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테고 또 대전, 대구는 동선상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구를 일부러 2일 날 택했다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과 정부 시도당의 사무처가 각 시도별 신년 인사회를 전하면서 동선과 이런 일정들을 고려해서 나온 것인데. 똑같이 오늘도 이해시 의원도 아까 동선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동선 때문에 잡힌 일정이다. 왜냐하면 오전, 오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년이라는 게 15개, 18개 시도당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려면 만약에 하루씩 가면 1월이 다 갑니다. 그런데 경남도 빨리 1월 10일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보통 2, 3개씩. 여기서 궁금한 점이 지금 내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대전을 방문해요. 대전시당에서 뭔가 행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전시당 신년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충남시당, 충북시당으로 갈 만한데. KTX라인이. KTX라인 때문입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중남대로 새로운 주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또 중남의 사무총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동선과 일정, KTX라인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최희식 의원님. 이해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막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이해시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름을 틀리면 안 되는데. 다음에는 이행도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시 의원님. 두 대표, 동선 비교한 건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보면 오늘 일정은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덕도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일 양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방을 하는데. 아까 일정 조율 때문에 사실은 오늘일 수도 있지만 내일로 미뤄졌다는 건데. 새해 첫 일과가 시작되는 날, 내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는 게 글쎄요. 이게 정치적으로 그냥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양산에 내려가 계신 이후로 사실 당대표나 그리고 중요한 우리 당직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정해진 코스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그런 어떤 당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국민들과 당원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당내 약간의 신당 상황이라든가 이낙연 전 대표의 상황 이런 걸 좀 혹시 의식하신 건 아닐까요? 의식했다기보다도 자연스러운 예방인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그런 어떤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최영두 의원님하고 예수 의원님께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신중하게들. 신중하게. 공통점은 일정상 동선상 KTX 라인 때문에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 공통점이 있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는요. 첫 번째 이슈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상황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이슈는 총선. 오늘이 꼭 D-100일입니다. D-100일 남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제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총선 D-100인데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 마음을 모른 듯이 모르겠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우선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시죠. 와이소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2회 말 투아웃에 투 스카이기면 그 외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자, 오늘이 새해 첫날이거든요. 언론사들이 미리 미리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여론조사 결과. 앞선 주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정당 지지율. 이거 빠지지 않고 나온 곳이 있는데 소개해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4.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만 약간 국민의힘이 앞선 결과 나왔죠. 그러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하고 약간 달라진 건가. 약간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 나간 모습이죠. 39 대 34가 나왔고요. 다른 정당들 4%, 3% 그리고 없음이 19%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 거대 정당은 39 대 34로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결렛에서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설문이 좀 다른 건데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겁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를 하실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민의힘 후보라고 얘기하신 분은 38,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말씀하신 분은 41이에요. 그런데 앞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4인데 여긴 좀 다릅니다. 뭔가 바뀌었어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다른 여론조사 결과인데도 이것도 비슷해요.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 역시 국민의힘이 조금 뒤집니다. 34. 민주당이 39입니다. 정당 지지율하고 조금 다르죠, 지금요? 배웅찬 소장님. 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물론 5차 범위 내지만 소폭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를 뽑겠느냐는 민주당이 소폭 앞섭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총선 구도의 역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을 물어본 것 이전에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은 결국 구도가 중요합니다. 정부를 지원하겠느냐, 정부를 견제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을 물어볼 때하고 총선에서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 이럴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정부 지원 논의냐, 정부 견제 논의냐.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지금 매우 높지 않습니까? 50% 대 60% 가까이. 이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선거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작동돼 버린다. 왜? 선거에 대해서 물을 때는 말하자면 총선 구도, 정부 견제 논이. 조금이라도 정부 심판 논이 조금이라도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 이 대결 구도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선택한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라고 봐야 되겠죠. 최용두 의원님, 최용두 의원이 설명을 하시겠다고 표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자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입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소폭 앞섰어요. 그런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나온 거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의석수가 17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에 보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후보는 아직까지 예비후보로 뛰고 있겠습니다만 유권자들에게 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당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데 당장 우리 동네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수도권에서 강시였습니다만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고 그 의원의 활동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스타듬도 있는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 당에서 수도권과 이런 새로운 공천이 중요해지죠.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이나 인지도가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평론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분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종로중구 그러면 여기 있는 중구 같으면 현재 민주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알죠. 의정 보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보면 지지율이 압도적이지 않지만 우리 당 후보는 그전에는 또 여기 우리 당 전직 의원이 계십니다. 계시지만 중구는 약간 예외적인데 다른 수, 왜냐하면 중구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가 우리 당이 된 적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도권, 특히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면 아직까지 우리 당 후보가 우리 당 국회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서 수도권의 이번에 비대위원 구성에서 보았듯이 보다 참실한 인물로 공천에서 그 인물이 등장할 경우에 그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새로운 후보군에 대한 기대가 또 붙여지면서 그 선거에 대한 인식, 전망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봤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정당을 떠올리는 건가? 아니면 우리 동네나 우리 쪽에 국회의원이 누구였지? 이걸 떠올리는가? 이 차이 때문에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설명이신데 이번에 정의당 교수님, 앞에 첫 번째 지지율이에요. 정당 지지율. 최근에 보면 사실은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보면 민주당이 앞선 결과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 오늘 첫 나온 조사, 오늘 처음으로 공개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섰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으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최용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체적으로 정당 지지도는 오차 범위 내에 접전 양상이지만 지역구 단위로 가면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에서는 역시 민주당 후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인지도라든지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 지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선거 때 투표와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에 각 당이 보여주는 공천 후보의 경쟁력이라든지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당의 혁신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변화와 상관없이 후보의 당 낙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지만 일단 숫자가 우열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오차 범위 내에 우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총선이 이제 100일, D-100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 총선까지 민심을 흔들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 앞에 제가 다섯 분 패널 분들께 앞에 이 동그란 판넬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총선까지 이게 변수 같다. 단어 한두 개 정도로 좀 써주시죠. 지금 바로 써주세요. 지금 D-100일인 총선. 앞으로 이 총선까지 민심을 흔들 또는 민심에 영향을 준 변수는 바로 이거 같다. 그걸 쓰시는 겁니다. 쓰신 분은 먼저 올려주세요. 다 쓰신 분은 들어주시고요. 지금 이해식 의원님께서는 신중하게 고민하시면서 쓰고 계시고요. 정기란 교수님도 뭘 이렇게 많이 쓰시네요, 지금요. 쓰신 분은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속도감 있게 다섯 분 쫙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배종찬 소장님부터 좀 카메라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다 쓰셨죠? 자, 배종찬 소장님이 일단 재판이라고 쓰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옆으로 갑니다. 정혁신 변호사. 역시 재판. 두 분은 같이 맞추셨나요? 두 분 다 재판이라고 쓰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 최용두 의원께서는 혁신. 이거는 여당의 혁신도 있고 야당의 혁신도 있고 다 포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보겠습니다. 이해식 의원께서는 경제와 공천개혁. 경제라는 건 전반적이고 각 당의 공천. 이것도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란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뭘 지우셨어요, 썼다가? 결국은 이제 저는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에 관련해서 2, 30대 부동층 공략을 어떻게 여하의 연우당이 먼저 선점하느냐.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한 겁니다. 알겠어. 부동층. 그러면 재판 두 분, 아까 경제하고 공천 얘기하신 분, 혁신 얘기하신 분. 이런 게 각각 총선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거다. 이런 거입니다. 이거 한번 제가 속도가 있게 소요드렸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를 앞둔 여야가 각각 이른바 프레임을 약간 짠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규정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해 주세요라고 호소를 하거든요. 이런 뜻, 이런 뜻을 각 정당이 지금 뭔가 내놓은 상황인데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총선 D-101, 여야 총선 총력전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이게 등장했죠. 86운동권 청산하겠다. 이걸 내세우고 있어요, 지금. 반면에 민주당은요. 검찰 독재 정권,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죠. 이건 꽤 됐습니다, 지금. 그것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권 심판론 대 86운동권 심판. 심판 대 심판으로 좀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정치권의 약간 귀를 잡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대목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다파하겠습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권, 이념, 패거리 카르텔, 약간 카르텔, 이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저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이 쓴 거 아닌가. 화면 좀 보시죠. 그 대목만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화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기들만의 이권 이념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다파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일단 정혁신 변호사. 여야가 내세우는 총선 프레임 방금 소개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권 심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8.6운동권 심판. 이게 총선 때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 여당의 프레임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야당의 프레임은 얼마까지 갈 것인가. 왜냐하면 검찰 독재는 지난번 윤석열 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 야당에서 주구장창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유창훈 부장판사 한 명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렇게 독재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장판사 한 명에 의해서도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동훈의 등장으로 인해서 프레임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정권 심판의 프레임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프레임이었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쫙 등장하면서 갑자기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22년 체제가 2027년 체제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대한민국 2024년도의 시대정신은 뭐냐면 운동권의 특권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많은 유권자들의 귀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586들이 얼마나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송영길 대표,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은 구속돼 있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2월 8일에 항소심 판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586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앞에서는 근사한 이야기했지만 국회의원 5번씩이나 하고 서울대 법대 교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다 했지만 결국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러한 운동권 특권 정치가 청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한동훈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당이 서울에서 4석밖에 못 얻을 것이다. 6석도 못 얻을 것이다. 그다음에 심지어 100석도 못 얻을 것이다. 내가 비대위원장 정도 돼야 한 120석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장 지금 드러난 여론조사는 거의 여야가 비슷한 수준으로 총선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오히려 다음번에 조사하면 여당이 야당을 압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한동훈의 컨벤션 효과도 될 수 있겠지만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의 화두가 미치는 영향도 작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혜식 의원님. 여야에서 각각 4건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권 심판론 그리고 86운동권 심판론이 지금 격도라는 것처럼 언론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런 프레임이 총선 때까지 유지될 걸로 보십니까? 검찰 독재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부터 선거 끝까지 관통하는 계속될 이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86운동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부각을 시켰는데 다소 좀 생뚱맞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86운동권의 어떤 주류라 그럴까 그런 분들이 지금 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또는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황에서 86운동권 프레임, 청산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솔직하지 못한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성원해서 국가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권 안정론 혹은 정권 후원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어떤 프레임을 통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분치를 하려고 하는 좀 이렇게 프레임 자체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겠느냐 전혀 저는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도 신년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체주의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계속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라진 것은 사실은 강서구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한 이후에 그 말이 사라졌어요. 국민이 무조건 옳다, 언제나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민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조로 갔다가 지금 그게 다시 돌아갔어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을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또 했죠. 갯딸 전체주의, 갯딸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당원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민주당 당원들이 거의 권리당원만 그러니까 돈을 내는 권리당원만 거의 2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권리당원들에 대해서 갯딸 전체주의라고 이렇게 못을 막는다든지 그리고 운동권 특권 세력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170석 전체를 운동권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을 찍는 거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패거리 카르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 갈라치기하고 야당이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화하는 이런 프레임으로는 선거에 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은 통합적으로 나가야 되고 모든 국민들, 모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받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해서 우리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여당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것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D-100일 남은 상황에서 과연 총선 막판까지 어떤 것들, 어떤 모습들이 변수가 될까 이걸 쭉 짚어봤는데 아까 다섯 분 의견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다섯 분 의견 중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여야 각각에서 보이고 있는 신당 움직임이거든요. 신당 움직임. 올해도 약간 이런 모습이 올해도 지난해부터 있었지만 올해 넘어가면서 또 나타날 걸 보이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다음 주제는 이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당 신당보다 야당 신당의 기대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야 각각 신당 움직임이 있는데 기대를 어느 쪽에 더 받고 있는가 이런 뜻일까요? 일단 이와 관련된 오늘 신당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이낙연 사랑해요 이낙연 자 지금부터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신당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대목을 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먼저 봐주세요. 자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 그러니까 내년 올해 있는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취지로 어느 쪽을 좀 지지하실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 당선을 선호한다.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게 53이 나왔어요. 이게 견제론이에요. 이른바. 반대쪽에는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 당선을 선호한다.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뽑겠다. 이게 39.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론이죠. 견제론이 앞서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죠. 이건 오차 바뀝니다. 지금요. 53 대 39로 견제론이 앞서고 있는데요. 다음 점 보시죠. 앞서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건 질문이 달라요. 시즌은 비슷하다. 질문이 다른데 내년 총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당 후보를 뽑겠냐는 거죠. 아까는요. 정부 견제를 위해 정부 지원을 위해 야당 후보 여당 후보 약간 좀 뭉뚱그린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내리 총선이면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민의힘 38, 민주당 41. 민주당이 조금 높죠. 하나 더 보죠. 앞서 나왔던 결과인데요. 역시 여기도 국민의힘 34, 민주당 39입니다. 그럼요. 여기서 보실 거는 민주당 숫자입니다. 여기 민주당 숫자가 39가 나왔잖아요. 앞에 거 두 번째 내용 다시 한 번 볼까요. 두 번째 내용 보면요. 거기도 민주당께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민주당 42인이 나왔죠. 맨 처음에 봤던 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 견제론 그러니까 야당 후보 당선을 선호한다는 의문은 53입니다. 그럼요. 병원천 소장님. 네. 정부 견제론은 53인데 내일 당장 총선이라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게 아까 41, 39가 나왔어요. 차이가 납니다. 이거하고는. 이 격차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결과가 사실은 이번 총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고민, 민주연구원의 고민, 이해식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게 이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같은 조사에서 여당 후보 당선 39%는 같은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정부 지원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4%, 그런데 정부 견제는 53%, 19%포인트가 차이납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른바 채정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야당 밀어줄게 이게 53%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34%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큼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조사에서. 그러면 20%, 약 19%, 약 20%는 어디로 간 거야? 그러니까 중도가 안 들어오고 무당이 안 들어오고 수도권이 안 들어오고 2030, MZ세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채정현상. 이재명 대표 때문에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는 야당 밀어줄 생각하고 있는데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못 밀어주겠어. 이게 일종의 우리가 선거 공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이가르닉 이펙트입니다. 자이가르닉이라는 게. 잠깐만요. 다시 한 번 표현해 주세요. 자이가르닉.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완성된 거나 미흡한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했는데. 아니, 잠깐만.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갈등이 있잖아. 신명, 비명 간의 갈등이 있잖아. 뭔가 이재명 대표 재판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아까 들었던 이 재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약 20여 퍼센트 포인트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실제 총선에서 구도는 좋은데 전반적인 환경은 좋은데 이재명 대표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왜 신당이 중요해지냐면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이가르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될까?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될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은 잘하는데 공천은 어떻게 될까? 언제든지 자이가르닉 현상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과제는 이낙연 잡아라.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특정인 만나는 건 염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신당이라는 것이 지지율이 9%, 10%라도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은 안 돼도 끌어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례대표에서 당선은 안 돼도 차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당을 붙들어라.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자이가르닉이요? 네. 자이가르닉 효과가 지금 지킬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권자분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특히 이게 민주당과 관련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관련해서 얘기도 꺼냈고요. 오늘 행사도 있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신 이혜식 의원님.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이게 민주당의 굉장히 위협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민주당의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걸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견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사실 당대표로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끌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출당을 당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계속 핍박을 받고 출당을 당했다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패배에 공동 책임을 져야 될 분인데 피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살 길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찾아서 탈당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민주당의 대다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아쉬워하는 게 그 대목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낙연 전 대표께서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는 것이다. 국민들한테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 정신이 뭡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아닙니까? 야단의 한 일원으로서 본인을 위치 지우신다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하면 심판할까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선택지를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평균만큼의 도덕성, 국민 평균만큼의 깨끗한 정치 그걸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프레임화했던 이재명 악마화, 이재명 죽이기 그런 프레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무조건 나가라, 당대표 그만둬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민주당 당원들한테,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 또 그런 어떤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진다 해도 우리 국민 지지자 그리고 당원들이 그렇게 심하게 요동을 치면서 딸려가겠느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 국민의당 장당 때 안철수 그리고 그때 당시 민주당에 있던 여러 의원들이 나가서 당을 새로 차렸었는데 그때는 호남 유권자들, 호남 국민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분열적인 그런 양상이 더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움직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논평을 해주셨는데 두 신당, 지금 여야 각각 신당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걸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최용도 의원님하고 정기남 교수님이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야의 신당 움직임, 각각 호응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는데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최성, 이석현 등 합류. 약간 좀 묵직한 정치인분들이 합류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4인방이죠. 비명 4인방. 김종민, 윤영창, 이원욱, 주용찬. 탈당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뭔가 이 정도면 시사한 거 아니냐. 합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움직임이 구체적이죠. 여기는 천혁 의원들 포함해서. 자, 이윤석 전 대표의 신당은 지금 천하람, 이기인 등 합류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자회견했죠. 그리고 허은하 의원, 이번 주 입장 발표인데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 밖에 다른 어떤 좀 뭐랄까요.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 또는 천혁 의원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최용도 의원님. 이낙연 신당과 이윤석 신당. 신당으로서 어느 쪽에 더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이낙연 신당의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의 위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야당, 최근에 야당을 보면서 야당의 당대표 체제의 종원 시대다. 이제 이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돈봉투량을 해가지고 지금 전직 당대표와 여러 현역 의원들이 수사를 받거나 또는 구속된 상황입니다. 또 이낙연 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탈등한 이유가 바로 괴탈 전체주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 괴탈 전체주의라는 것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당에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민주당 내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전통의 민주주의 정당인 민주당이 온통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방어하기 위해서 부채부 특권의 문제까지 제기하고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걸 다시 그걸 방어막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에 이런 적은 없었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인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천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파열음을 냈던 것이 이제 이낙연 신당이고 지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운동권 정치에 대한 문제는 고남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반응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한 절반 이상이 정말 운동권 정치는 청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0년대부터 80년, 90년, 2010년, 2020년, 3, 40년 동안 이 운동권 정치로 나만이 절대 선이라는 개념으로 바로 그래서 윤미영이라는 의원 같은 분은 그래가지고 역사적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하고도 지금 국회는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그런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고 그런데 이걸 예전에 민주당은 노무현 정당 또는 김대중 정당은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사불 리스크에 봉착한 그래서 재판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의 가치에 있고 그 이재명 민주당은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팬덤에 의해 올라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저희 상황은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 사연이 가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아까 혁신을 들여넣었던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 새로운 문법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아마 우리 정당 혁신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또 정치 혁신도 새로 일어날 것이고요. 혁신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이제 여당을 내년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성리시킬 수가 없고 또 그것이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대통령 신년사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눈여겨보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따뜻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정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386, 486, 586의 운동권 문제 그리고 개딸 전체주의 문제를 지직했지만 계속 앞서 나갈 겁니다. 계속 새로운 개념, 새로운 아주 정치한 접근으로 새로운 해법을 차여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을 통해서 저희 한동훈 비대위의 혁신을 통해서 또 공천 혁신을 통해서 공천은 룰과 또 국민들과 우리 육군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꼭 필요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만든 신당을 통해서 국민적 지질을 확보해야겠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의 혁신,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최용도 의원님하고 이해식 의원님 신당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각각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딱 그렇게 명확하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쪽 신당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쪽에서 나가는 분들보다 약간 이 분위기로 말씀을 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정인환 교수님.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어느 쪽이 좀 더 신당으로서의 약간의 역할 또는 성공 가능성 어디가 더 높다고 보십니까? 돕긴, 갯긴인 것 같아요. 돕긴, 갯긴이요. 어떤 신당 창당의 명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의미로 반륜, 반명만으로 국민들을 과연 설득해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거대 양당 어떤 체제로 수렴되는 양상도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신당의 어떤 파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기 좀 어렵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양대 정당에 속해 있는 두 분께서도 지금 일정 부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순히 신당의 의미를 찻잔 속 태풍이라든지 좀 폄하하는 의도를 내비친 측면도 좀 있어 보이시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가 정당 지지율과 실제 현장의 투표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 배정천 소장님이 잘 설명했습니다만 여전히 15%에서 한 20%에 달하는 이른바 아직 결심하지 못한 층이 있거든요. 그 층에게는 여전히 신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갖게 할 수 있는 층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신당이 나름대로 가치와 비전 정책으로 승부하려고 할 때 그 아직 결심하지 못한 유권자층이 상당한 반향을 거기에 힘을 보태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낙연 신당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낙연 신당이 가지고 있는 창당의 명분이 무엇인지가 분명치가 않다. 국민들에게 비칠 때는 민주당의 분열 그 이상에서 아직은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신당에 비해서 이낙연 신당은 그런 면에서 앞으로 현역 의원들의 어떤 합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또 힘을 보태려고 하겠지만 우선 당장 왜 창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국민적 명분을 분명히 하는 게 좀 우선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저는 신당이 지금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신당 또한 아까 얘기했던 15%에서 20%라는 유권자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내려면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제3정당 시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위 이른바 신당의 빅텐트를 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발상이 없이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세력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말씀 끝에 제3지대 정당이 뭔가를 같이 한다.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텐트 표현이 있죠. 빅텐트. 텐트가 크면 다 모일 수가 있잖아요. 다 비도 막을 수 있고. 빅텐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하나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저는 살아온 궤적과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지향점이 어떤지를 아직까지 서로 나누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게 있어서 이낙연 총리라는 분은 저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또 성품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지원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의 평가로는 이낙연 전 대표와 본인이 상호 보완적이다. 그런 신당들이. 그러면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하늘에 태양이 하나만 있어야지 두 개, 세 개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두 분이 각각 스스로 태양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빅텐트를 갖다 딱 쳤을 때 거기 대장이 누굽니까? 이낙연 전 대표니까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입니까? 누굽니까? 두 사람 다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를 갖다 하고 싶지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겠다? 그 상속에는, 빅텐트 상속에는 누가 앉는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은 내년에 배지를 달기 위해 올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공천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행사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국회의원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민주당의 전 대표와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같이 모여서 하나의 빅텐트를 갖다가 설정하는 것은 그거는 상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두 정치인이 손잡을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 이렇게 사회가 계속 물어보면. 없다고, 없을 쪽이라고, 없는 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합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합당이나 또는 연대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설명을 드릴 때 뭐냐 하면 사람은 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에는, 그들의 옆에는, 그들의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지층이 있거든요. 지지층이 안 합해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녹여넣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층까지 결합이 되려면 두 사람의 케미가 완전히 접착이 돼야 되거든요. 접착 정도가 아니라 심할 정도, 협착.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게 끈끈하게 만들어내기는 짧은 시간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완전 밀착, 쌍둥이처럼. 그 정도로 가면 지지층들이 겨우겨우 흡수에 섬며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두 사람은 합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지층들은 합해지기가 어렵다. 지금요, 백일남은 총선 관련해서 총선 때까지 과연 어떤 변수들이 민심에 영향을 줄까? 민심을 흔들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거든요. 지금 신당 얘기까지 해봤는데 지금 사실은 여야 거대 정당들이 각각 눈앞에 과제가 있습니다.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 갖고 있어요, 지금. 우선 여당이 만난 과제부터 좀 짚어보겠는데 유학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받고 얘기를 좀 꺼내놓죠. 여기에 어떤 과제가 좀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형 압법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그런 법을, 그런 법을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이치 특검법, 도이치 특검 이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신년사에서 이와 관련된 걸로 보이는 대목도 있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여당은 계산하고 몸사리지 않겠다.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겠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계산 안 하겠습니다. 즉각 반응하겠습니다. 경청합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결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저 대목은. 이거 최용두 의원님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굳이 도이치 특검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는 게 특검법 이름입니다. 통상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은 10여 년이 쭉 지나온 사건이고 계속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지금 1심 재판에서 그 결과가 윤곽하게 다 드러난 사건이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동훈 비대위 우리 당으로 보자면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 또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가 똑같이 지금 스스로에게 난제가 될 텐데 이 문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는 그럼 피할 수가 없죠. 그건 사법적인 판단과 진실의 문제. 그건 지금 뒤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건 진실을 밝히면 국민들에게 상당 부분, 이게 굉장히 과장되고 사실무근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새롭게 이야기 된다는 부분이 이게 1심 재판에서 새롭게 무슨 정글합시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1심 재판부가 거의 기각한 것입니다. 유죄의 증거.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에서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난 것인데 이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 부인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공격하면서 자꾸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게 그동안 우리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저도 그렇습니다만 별로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를 안 하면, 대꾸를 하면 자꾸 이게 뭔가 싸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특검법이 통과된 마당이기 때문에 국회의 제의길이 있게 되겠죠. 저희들이 이 진실을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하면서 국민들이 새롭게 깨닫게 될 테고 아까 왜 이재명 재판과 다른 문제냐 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진실임이 밝혀진 진실을 통한 사법적 판단에 남아있는 문제이고 대통령의 판단에 남아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이 도이치 특검의 내용이 무엇이 문제인지 실제로 거기서 제기한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나나치 국민들에게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선거 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거나 굉장히 과장된 허위 조작인 내용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호두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 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특검법도 이전에 최수질 특검이라든가 또는 드루킹 특검 모두 여야 합의로 해서 특검 절차를 정한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민주당과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특검의 정의 또 특별 권력 관계 이런 것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과 결혼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가을 그것도 지난 12년 동안 수차례 수사하고 조사되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없는 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이 그 진실과 내망을 알도록 하겠다는 것의 입장입니다. 제가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이치 특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지금 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넓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혹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약간 견제하거나 이걸 의식해서 도이치 특검이라고 쓴 건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핵심조를 제기한 문제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거 이외에도 더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입건해놨거든요. 그게 그 특검법의 문제죠. 그러니까 막 이현령 비현령에 온갖 걸 다 해가지고 특별검사를 한 것은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이 수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종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결을 하지 않았으니까 왜 너희가 자신 있으면 종결해야지 종결하지 않았느냐 검사들도 뭐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건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 처가에 장모도 구속되고 또 처남도 기소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혹여라도 재판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종국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정답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서 자꾸 무슨 다른 것도 하자 이것도 특별검사법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혜식 유당 의원께도 발언해 드릴 텐데 우선 화면을 하나 좀 봐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가 연휴 동안 계속 나왔는데 오늘은 3일에 신년회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자는 신년회인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 신년회가 나왔을 때 즉각 참석하겠다고 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휴 동안에 이거 신년회 참석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지금 대통령 시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항의 또는 불만을 갖고 있어서 신년회를 참석하지 않겠다 이걸 검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당연히 신년회 참석도 거부를 고려해야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용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제가 반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름이다 그러셨는데 이름은 김건희 특검법이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그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야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죠. 얄빡한 꼼수거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냥 선의에 의해서 총선용 악법 그리고 법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 아니 아니요. 계산하지 않겠다. 몸사리지 않겠다. 신년사에서. 계산하지 않겠다. 몸사리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이치 특검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 계산하는구나. 몸을 사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정확하게 불러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1300일에 걸쳐가지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일수입니다. 검찰이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압수수색하고 플러스 조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이 공범들이 다 기소되고 유죄받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항소심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도 한 번도 소환조사가 없었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 통정매매 거래에 이용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작년 9월부터 특검하자고 주장을 했고 그때 국민의힘이 받고 특검을 그때 했으면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다가 올해 4월에 들어와가지고 정의당이 발의한 것 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올리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특검법을 조정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교하게 총선을 위해서 고려된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을 비대위원장이 특검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먼저 그냥 선수를 쳤죠.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의 징계, 재산안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패소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니까 법무부에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법원에 안 간다는 거죠. 네. 그것도 보면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정교하게 한동훈 장관을 보호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총선전에 이재명 대표와 이런 대권 주자 간의 대결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 주제 다룰 때 여야가 지금 각각 만난, 눈앞에 갖고 있는 난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당의 난제를 지금 다뤄봤고요. 다음은 야당 눈앞에 두고 있는 난제인데요. 화면 좀 보시죠.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아까 재판 이런 표현들 나왔잖아요. 변수가 될 거라고. 이겁니다,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상황은 저기 보시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권 지금 매주 재판 진행 중이에요. 법원에 자주 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선거법 관련 재판도 있는데 격주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중교사 건 있거든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이 선거법 위반이나 위중교사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국 씨의 변호사. 1심 전에 선고 나올 수 있는 건 저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저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재판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선고가 나올 수 있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법원의 휴정기예요. 연말 연시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재판이 없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일주일에 3번이에요. 1월 8일에 위중교사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9일, 12일에 또 대장동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도 재판이라고 썼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 있는 게 아니고요. 1월 31일에는 이제 판결 선고가 나온다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그냥 공판일 뿐인데 판결 선고가 이제 1월부터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는 게 1월 31일에 누구 판결 나오느냐. 윤관석 판결 나오고요. 그다음에 2월 8일에는 누구 판결 나오느냐. 조국 판결 나오고요. 조국, 김종장과. 2월 13일에는 누구 판결 나오냐. 백현동 관련해서 김인서 판결 나와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 이제 3월이나 4월 초까지 만약에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관련된 김 모 씨하고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사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4월 전에도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일단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만 1월, 2월 중에 제가 파악한 것만 3개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에 결국 화살이 돼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1심 결과가 몇 가지가 나오게 되면 이게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눈앞에 놓인 민주당의 과제를 수 있는데. 자,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 그 다음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도 꺼내놓고 얘기도 안 꺼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영상 좀 묶여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들어보시죠. 상대의 대변인 통평수 변호사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입장 있으실지요? 김용호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실형 선고 나왔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김용호 부원장 첫째 분야의 입장에 변화 없으신가요? 김용호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모르셨나요? 특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특검 말고도 지금 이게 대장동 특검도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대장동 특검을 보면 그거는 총선 전에 대장동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법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약간 여야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부터 어떤 결단 얘기를 좀 꺼내놓은 대목이 있었거든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바람이 여당의 공천 혁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해서 상하는 정도의 공천 혁신이 있어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천이 다 끝난 이후에 한동훈 바람이 분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상할 만한 나름의 결심도 해야겠죠. 정균형 교수님, 시간이 흘러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연말에 이재명 대표가 당의 어떤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총리까지 만나는 어떤 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사실은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당의 단합을 호소는 하고 있지만 당을 어떻게 앞으로 분열 없이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도 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법 리스크 얘기합니다만 재판도 받아야겠습니다만 그건 어찌 보면 정해진 일정입니다. 산 넘어 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될 저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당을 마지막 순간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좀 전에 자료 1명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대신하고 있어요. 그걸 무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른바 강조하고 있는 혁신과 통합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지 못하다. 그런 문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로 보여진다. 그러면 지금 정성호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은 컨벤지 효과 보고 있죠. 나름대로 또 비대위호로서 지금 현재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대단히 실망스럽게 이를 때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또 혁신 문제에서 일정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그랬을 때 많은 여론은 그럼 민주당은 도대체 뭘로 혁신할 것이냐. 어떻게 총선을 치를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앞에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될 순간이 다시 올 수 있다. 곧 지금 모든 문제가 정리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결단해야 될 순간은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백일나무 총선 관련해서 변수를 아주 조목조목 전해드렸고요. 그 총선을 이끌게 될 여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야당의 대표기기까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44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시사일타방송 MBN 뉴스와이드 보고 계십니다. 제목이 바로 나왔어요. 새해 첫날부터 김주의 띄우기. 김주의 북한 얘기군요. 우리를 항상 걱정시키는 존재. 지금 북쪽에 있죠. 또 이상한 얘기를 지금 꺼내놨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오늘이 1월 1일이면 북한의 노동신문. 노동신문 있죠. 거긴 사실 북한 정권의 얘기가 단뜩 담기는 그런 신문인데 여기에 1면에 김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새해 첫날 북한 노동신문. 신문 1면에 김주의 사진이 등장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신년 경축 대공연을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다. 거기에 보면 김정은, 리설주, 김주의와 함께 신년 공연 관람 내용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동신문 1월 1일 1면에는 주로 연설문이라든가 사설 이런 걸 게재했는데 이번에는 김주의 사진과 함께 여기 참석했다. 그리고 보시면 김주의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자 그럼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재분과 여사와 함께 관람 쪽에 나오시자 장례는 격정의 도관으로 화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재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재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존경하는 자재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군정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재분과 사랑하는 자재분과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도착하시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냥 엄청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상 앞부분에 이 경축대경원 입장 장면인데 보면 김정은 위원장 옆에 부인이 아니고 딸이 있네요. 저 순서는 뭘까요? 저런 모습도 나타났어요. 저런 걸 공개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조용주 의원님. 이거 분명히 띄우기 같긴 한데 이게 목적이 뭘까요? 4대 3섭을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저렇게 해서 선전선송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때 얼마나 귀괴한 일입니까? 특히나 아직 젊은 아주 어린 딸을 이렇게 부인이 아니라 딸이 옆에 앉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 우리 북한 전문가들 또 국제사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권력성계의 징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김정은이 이야기 내었던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것이 민주당이었던 또는 우리 국민의힘이 계열이었던 이제는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그동안 역대 정부가 사실 평화적인 통일 노력도 남북 간의 공존과 협력의 노력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온갖 험한 말을 다 들어가면서까지 했는데 이제 우리도 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같습니다. 더 이상 대북 정책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분명한 판단으로 북한이 핵 무력으로 영토를 평정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이 드러난 만큼 그동안 우리는 북한은 그건 자유의 목적이다. 또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걸 포기할 것이다 그랬는데 북한의 목적이 드러났고 더구나 4대 세습을 해서 북한이 새롭게 변할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핵 무력을 지금 정말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그런 불안한 사정이 되었는데 여야가 또 정당과 정파를 넘어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분명한 내부적 결속과 또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시 교원님, 북한은 굉장히 가부정적인 사회로 알려졌는데 이게 세습이라고 하면 딸에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그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북한은 왕조 시대에 사는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최영두 의원님 말씀대로 4대 세습을 공식화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딸이 귀엽고 이뻐서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신문 일면에 사설을 패하고 사진을 실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움직임과 더불어서 북한의 어떤 위협적인 일무력 선동 이런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겪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우리가 이런 어떤 남북 간의 평화에 대한 신념을 놓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국제관계 특히 한미일 간의 그런 공조 특히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미일 일변도의 외교가 아닌 그야말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잘 고려한 그런 러시아와 특히 경제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한 중국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북한과의 어떤 평화 이런 어떤 신념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를 향해서도 뭔가를 얘기했죠 지금 이거 보도도 많이 됐는데 그중에 핵심 대목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조선반도 군사 정세 발전에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전쟁이 임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과 남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된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적들의 무모한 북침 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정기장 교수님 한 30여초 남았는데 우리를 적대국 교정국으로 규정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총선전에 우리 또 일을 저지르겠다는 겁니까 총선전에 이를테면 7차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행할 수도 있겠죠 뭔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한번 팔을 흔들어봐야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분명히 비친 걸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어떤 앞서 우리 이해시고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이 신냉정구도에서 뭔가 북한의 어떤 핵무장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두 국가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계속 뭔가 위협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